종교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과 사회의 행동 규범을 제공합니다. 종교는 종교 교리와 성경 등을 통해 개인과 집단에게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종교는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회원들 간의 연대감과 상호 도움을 촉진합니다. 종교는 종교적 모임, 의식,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인 모임은 사회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종교적인 공동체는 사회적인 연대감과 상호 도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교는 종종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종교는 사회 정체성과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종교적인 이념은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종종 정치 활동을 지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며 종교적인 가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예술, 음악, 문학, 건축 등의 문화적인 표현을 도모하고 종교적인 신앙과 의식은 문화적인 실천과 표현의 일부가 됩니다. 종교는 다양한 예술 형태를 통해 종교적인 가치와 신앙을 전달하며 종교적인 의식은 문화적인 행위로써 사회 및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종교는 특정 지역이나 문화의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력은 지역, 문화,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사회 및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 및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종교의 역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에 작용합니다.